그것은 고쳐보자는 하나의 제안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대통령의 선거법 헌법 위반의 책임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을 비판한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회에 고소했다. 우리나라 선거법 자체가 안고 있는 모순을 토론하고 고쳐보자는 제안은 묻혀버렸다.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부터 걸리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박이자 협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법은 법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공무원법 시행령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것이다. 일단 법규정 자체라도 하나로 통일해야만 한다. 선거법의 취지라는 게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의 권한이 제왕적으로 강했던 시절 직권을 남용했던 시절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에서 생겼던 건데요. 하지만 현대 모든 선진국의 모든 대통령이 정치활동, 특히 선거활동은 대통령 정치활동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 그것은 사실상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란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란 존재는 자신의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그것으로 평가받는 존재다. 무엇보다 자신의 정부가 핵일과 성과가 부정될 때 최소한의 방어를 하고 자신의 정당성과 취지를 강조하는 것은 그 정권 책임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 존재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아젠다를 확인받고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치적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을 정치적 지도자로 바라보지 않고 단지 공무원으로서 행정적 공무원으로서 바라봤던 비판 그것은 현대 정치의 본질을 망각한 비판이죠. 과거의 틀로 현재를 담을 수 없다면 당연히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논쟁의 핵심을 피해갔다. 그것은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결탁해 만들어내는 침묵의 협약, 침묵의 카르텔이었다. 그 보이지 않는 선들끼리의 결탁, 대통령의 연정 발언에 대한 대응에서 절정에 남았다. 연정이 만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정치에 대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연정 제안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나 그런 돌발성은 좀 이해받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문제의식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담론의 위기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겁니다. 연정은 대립의 정치 문화를 극복하고 대화와 태협의 정치를 만들어 보겠다는 통합의 공약을 실천하려는 시도였다. 연정 제안을 했던 근본 취지 중에 하나는 권력을 공유하는 대신에 지역구도 혁파에 기여할 수 있는 선거법을 얻어내자 라는 것이었죠. 이걸 통해서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병폐의 하나를 해소를 해보자고요. 각 지역의 뿌리를 두고 있는 두 정당이 국사를 협력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국민들의 어떤 지역감정이랄까 이런 것이 많이 완화됐을 그런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이제 정부를 자꾸 흔드니까 지역주의도 극복할 겸 정부도 안정시킬 겸 해서 연정론 같은 걸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건 본인은 선의로 제안을 한 건데 상대방은 그걸 정치적으로 맞으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께서는 그냥 이거는 지역주의 당연히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 정부라는 게 이렇게 계속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행을 하셨는데 연정 제안이라는 것이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한국의 민주주의 논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새로운 선진 정치 문화로서 유럽식의 합의민주의를 제의를 했던 거죠. 그게 상대적으로 연정입니다. 토론은 묻혔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정치를 또 견뎌야 한다. 당대의 평가에 주목했다면 그 모든 것은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그는 했고 그것이 그가 시대화한 약속이었다. 어떤 정도의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 확신은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 방식이고 또 참여정부의 어떤 성격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다른 눈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참여정부한테 그렇게 하라고 운명적으로 맡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시대는 거꾸로 가지 않는 법. 분명 언젠가는 개헌을 할 것이고 선거법의 모순은 고쳐질 것이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도 실현될 것이다. 그때의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그 시초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됐음을. 그 첫 발, 그것은 참여정부가 우리 사회에 준 선물이 아니었을까. 그 소jd은 수도 있다고 하루가 나 viendo Knowles입니다. 그 시 troubles 중에서 계속 머리를 보기 아주 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자면서도 기술을 해야 개 얘기를 하게 돼. 감사합니다.